안녕하세요 여러분! 초콜릿 바삭바삭 치즈소스 퍽퍽퍽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열하나 뼈는 퍽퍽 연어 퍽퍽퍽 다리에 매운 맛 너무 맛있어요 오돌뼈부터 쪼꼼히 먹어볼게요 새콤달콤해요 쭈싱한 치즈볼 소고기 푸짐한 치즈볼 초콜릿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달콤한 맛 초콜릿 쫄깃쫄깃 쫄깃쫄깃 큰 야채 과자 쫄깃쫄깃 쫄깃쫄깃 아쉽지 않나요? 아쉽지 않나요? 중간중간 맛은 풍불 여러분은 바삭한 초콜릿가 아니라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바로 바삭한 초콜릿 초콜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